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전부 다 이미 시작한 변화에 민감해져야 돼요. 이때 중요한 건 결국 본원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. 뿌리가 깊은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만구의 진리와 같으니까.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. 아니라면 위기가 되는 겁니다. 고민을 깊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도에 대해서도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